대구 경북권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참가해서 각 시군별로 행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정책, 관광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많은 시도민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바람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 구미는 기업 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대표적인 기업체 제품들을 전시 및 소개하고 있고요. 또 올해 전국체전이 구미에서 주개체지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스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시험난이 참 문제일 것 같은데 저희는 기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업의 장도 마련을 해주실 뿐 아니라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작년에 이어서 2년째 강남에 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위치는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그나마 조금 더 관람객들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뜻깊은 행사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북 청성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저희 청성군은 공기도 좋고 사과가 맛있기 때문에 관광지도 많아서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사과라고 하는 저쪽에 보시면 노란 사과를 황금사과라고 코로나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되게 감사드리고 지자체 홍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받고 온 청년을 주제로 갖고 왔더라고요. 되게 신선해 보였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청년들 정책하다 보면 다른 시도하고 유사하게 비슷한 정책을 많이 펼치는데 그런데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을 펼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대구 방역시 교육청에서는 내고장 대구 경북 다시 보기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대구 경북에 곳곳을 잘 소개하고 있는 책자라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까이 지내고 있지만 또 모르는 곳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알려지지 않고 혹시나 또 유명한 그런 거리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콘텐츠도 발견 새로운 에너지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람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대구가 많이 홍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우리 대구에 있는 청년들도 이를 통해서 창업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원래의 우리 컨셉은 얼마 전에 우리가 개발했던 수성구청 브랜드가 있어요. 위더어스 수성이라고 해서 생태와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획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 정원 관련해서 꽃을 나눠주는 것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어서 이 부분이 원래 가장 잘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속에 조금은 뿌듯한 감은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참여하게 된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대구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되게 좋기도 하고요. 특히 수성구민으로서 수성구청에서 저런 정원학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나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청년들 일자리 부분, 알바 관련된 부분 아니면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학교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가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그런 정책이 좀 더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저희 과랑 관련된 일을 하면서 창업이라든가 지원이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구관에서 청년희망대구를 주제로 해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너무 딱딱할까 봐 분위기가 그게 너무 걱정됐는데 많은 청년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면은 대구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이 좀 더 재밌고 어떤 너머의 세상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됩니다. 행정 절차 줄여주세요.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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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청년들을 위해 노래하고 있는 모둠과일 양꼬치라고 합니다. 일단 경북 그리고 대구에서 좋은 것들 그리고 각자의 특색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한몫에 모여서 저희가 한눈에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사회예술인 복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문자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있는데 대구에 있는 예술인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 공동체가 지금처럼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단체로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구 경북 박람회 저는 오늘 대구 경북 박람회 취재자 왔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좀 있고 또 여기 있는 여러 지역들이 좀 편견이 조금 있었거든요. 다들 농산품만 이렇게 전시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 이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관광지 소개도 많이 하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가끔 제 상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참여할 수 있는 약간 관들이 많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많은 곳들을 소개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체험해보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영감을 얻어 가세요. 영감을 얻어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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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